뮤직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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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송 뮤직빵 생방송 뮤직빵 안녕하세요 아기 은행장은 제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39대 은행장을 맡게 된 배우 문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라인업 소개부터 시작해볼까요? 에스파 에이티즈는 물론 솔로 가수들 김유나 박재범 첸씨가 기다리고 있고요 뉴진스 제로 베이스원의 무대까지 기다려 기다려 K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에스파의 슈퍼노바 뉴진스의 하우스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 2024년 5월 마지막 주 뮤직빵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100% 글로벌 팬투표를 선정하고 에스파 뉴진스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디지털 음원 점수 방송 횟수 점수 K-POP 팬투표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뉴진스 축하드립니다 수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뉴진스가 약 10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그동안 항상 기다려주신 우리 버니즈 분들께 늘 최고의 소파트를 해주시는 저희 대표님과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냥 다시 한번 대표님께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한 저희 대표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대표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무대에서 이렇게 버니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 안녕